안녕하세요 일단 그 뭐냐 브라켓 설치를 완료 했어요 보시면 이쪽 볼트 하고 이쪽에 브라켓 2개를 설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 쉽지가 않네요 자 이쪽 보시면 브라켓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이쪽 브라켓 하나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딱 올라가구요 그 다음에 팬이 이 브라켓 서포트 자리 잘리는 부분에 딱 얹혀져요 얹혀지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딱 맞아야 바람을 잘 빨겠죠 자 완벽하게 됐습니다 일단 아이고 쉽지 않네요